정말 미션을 하자 인턴아 돈 다 와 강남 랭킹 3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락이야 네가 그렇게 입고 다니고 시끄러운 락이나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니? 이런 날 좋아하게 만들어줄게 걔네들 요즘 굉장한 모양이다 신하이처럼 되겠다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네가 암만 깜짝거려봐야 밥도 못 먹고 사는 딴 딸아여 음악으로 왕이 될 거예요 락의 왕! 기타의 왕! 야!